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아이고, 꿈에도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밥수저 위에도 나타나는 가이아, 오늘 드디어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누가요? 아이고, 만드신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베로니카나 이렇게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아이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만드신 분 아니면, 그 얼굴이 왜 안 나와?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럼 다남다이고 뭐하냐고요? 저는 작은 사이즈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 제가 꽃을 부비부비해서 만드는 건 저는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모납니다. 모납니다. 자, 이 아이 가이아이고, 지금 현재 식재된 아이는 제가 4년 품은 아이. 한번 계산해보시라. 21년도. 21년도 4월달에 들어온 아이에. 그냥 그저 흑갈이를 하지 않아서 얼음땡.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오늘은 얼마예요? 자, 예전의 가이아 가격은 잊어버려라. 짠짠짠짠. 오늘은 두 가지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소개할 때는 늘 꼭 가이아 5만, 가이아 3만 이렇게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5만원짜리로 다 그냥 엎어 씌울경. 자, 가이아 10만원짜리 5만원. 그러면 구독자님이 아유, 무슨 난리를 치냐. 그 가격에 전에 했으면, 아이고, 참나. 자, 그 가격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얼굴을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이래요. 나는 초보맘이라 가이아가 어떤 건지 몰라. 자, 가이야를 우리가 진품며 만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하나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했던 가이아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구매했던 아이고, 자, 보세요. 보시러.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자, 이런 아이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만원짜리 5만원의 수량은 한정입니다. 많지 않더라고요. 나만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모든 분이 와서 가이야를 날에 빗어서 받아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만원짜리는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3만원짜리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3만원짜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야, 3만원짜리도 괜찮잖아. 맞습니다. 층수가 다르잖아요. 아이고, 그럼 다르지. 자, 그래서 가이야를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이 제꺼 샘플을 보고 20만원, 40만원 그래놓으니까 어떡해요? 아이고, 반가격하는 것 좀 구해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20만원보다도 몇 분의 1가격이요? 자, 가이아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0만원짜리 5만원, 그 다음에 6만원짜리 3만원. 가이아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에 못 사면 그래요. 가이아는 그냥 구경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레디쉬 기가 막힙니다. 고가 막힙니다. 아이고, 어느 분이 항상 이렇게 제가 영상을 담으면 둘 다 달라 그래요. 얘는 10만원이고 얘는 30만원입니다. 가이아 쳐라. 응,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아이는 3만원. 맞아요. 로젯 하나짜리도 3만원이고 로젯 이렇게 적심으로 해서 군생으로 나온 아이도 3만원. 아이고, 이상해. 분갈이 해놓으니까 아주. 자, 얘는 레디쉬입니다. 레디쉬. 레디쉬 기가 막히죠? 끝내줍니다. 어떻게 해요? 무그면 이렇게 맑고 투명해집니다. 자, 어떻게 해요? 무그면. 이 아이도 제가 19년, 아, 20년. 20년, 21년 그쯤에 이 정도 크기는 제가 14만 5천원에 구매했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 자, 레디쉬까지 갔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크린 갔잖아요. 제크린도 갔고. 아도니스, 아도니스. 자, 이 아이는 견본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리고 세엽입니다. 자, 환엽갑니다. 아도니스 환엽.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또 꿈에 나타나게 생겼네. 또 전주에서 어떻게 해요? 콜 타고 와요? 아이고, 그러지지 마요. 아니, 주문하시면 제가 최고로 좋은 아이 보낼 걸. 뭐하러 콜 타고 와? 전주에서. 참나. 금암동? 잘 가셨죠? 자, 이 화분은 참고로 2화 공방에서 3만원에 판매하는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식재 원하시면 가이아 5만원짜리를 2화 공방문에 심어달라. 그러면 제가 식재에서 이렇게 배달해드립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가슴 뛰는 날입니다. 콩당콩당. 어머, 세상. 아유, 세상. 자, 요아이, 요아이. 슈퍼볼입니다. 우리가 일명 블랙마디바라가 블랙마디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슈퍼볼. 가격이요? 잠시만요. 오늘은 이 아이를 제가 어머, 그 아이 어디 갔어? 적심. 자, 자, 잔잔. 30만원짜리 25만원에 수량은 딱 3개 있습니다. 어머, 누가 얘 구경하는데 어느 분이 제가 그렇죠? 30만원짜리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자, 우리는 어느 걸 구매하느냐 자, 요아이, 요아이, 요아이. 제가 요아이를 작년 추석 즈음에 받아서 분갈이 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이렇게 키웠답니다. 자, 슈퍼볼 가격은 3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 견본을 가져온다는 게 사실은 또 저 집에 있네요. 요아이를 다섯 받아서 둘을 계속 끊임없이 적심해서 제가 홍등 한나에 50개를 빼는 것처럼 슈퍼볼도 지금 끊임없이 빼서 1차 아이를 출하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가능한 건 내가 적심해서 자구를 뺐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요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구매할 때 요아이 10만원에 샀거든요. 그럼 구독자님 10만원이시라면 안 사지, 안 사지. 어떻게 3만원이라면? 아, 살까 말까 고민이네. 나도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쑥쑥이가 해줍니다. 슈퍼볼은 3만원, 나는 대형 품종을 하겠다 그러면 25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아이, 요아이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요아이요. 기가 막힌 아이, 미라클입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 50만원에도 판매되는 아이. 50만원에 판매, 기가 막히죠? 50만원에 미라클 판매되는 아이. 아니, 가격이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어떻게 해요? 가격, 미라클 50만원. 맞잖아요. 자, 자구가 있는 아이 순서대로 드려요? 아이고, 누가 50만원짜리 사냐. 자, 기가 막힌 아이 한번 구경하시고. 오늘은 제가 요런 자구를 지난번에 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10만원에 저... 뿌리 안 내렸는데 팔았잖아요. 자, 자, 자. 자,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다 내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점, 점, 점. 자, 뿌리 내렸지요? 네, 아유, 확인했습니다. 뿌리 내린 아이, 미라클 10만원. 원래는 뿌리 내려서 12만원 받으려 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딱 적심하자마자 아이는 10만원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유, 좋아라. 자, 됐죠? 미라클 12만원짜리 10만원. 자, 얻을 만큼 이 뒷태가 이쁜지 몰라요. 이 뒷태가 기가 막힙니다. 아, 또 꿈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참.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자,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난번에 햇살 돌기 마리아 금 했죠? 어디 꺼요? 어, 그 여기. 여기. 햇살 돌기 마리아 금이죠? 기가 막히죠? 자, 요아이 요아이 6만원에 소개합니다.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는 만드신 분 이름표가 따라갑니다. 아이고, 아까 그것도 만들어라. 그게 안 만들어요. 그 제가 아까 가히아 소개한 거. 일산의 초이농장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분이 아직도 고집을 해요. 어떻게요? 가격 내리지 않기로. 그러나 이번 처음으로. 아, 어머, 야는. 햇살 돌기 마리아 금은 6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체르니 소자요. 아이고, 세상에. 얘가 9cm 포트에 있는데 얘가 4만원입니다. 9cm 포트에 있는 체르니 4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cm 포트에 있는 체르니 7만원입니다. 오, 진짜. 이 봐요. 10만원짜리가 7만원. 체르니.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50만원에 판매하는 아이. 체르니. 아이고. 구경하시죠? 네, 자, 구경하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16만원. 자, 이 아이는 체르니. 17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16만원이요. 17만원 할까요? 아니에요. 16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전주에서 오신 구독자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이걸 팔았겠어요? 노노노노노노노.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원래 3만원인데 2만원으로 행사하려 합니다. 로또 이 아이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적심하셔도 되지만 적심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연군생이 여기 뿅저기 뿅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작은 포트 20cm는 20만원. 25cm 포트는 30만원. 누가 이거 사래? 아이고, 사지마. 2만원짜리. 자, 그리고 오늘 한 개 더 갑니다. 샤넬 젤리 적심 원하시면 제가 적심해드려요. 자, 이 아이는 2만원. 12cm 포트가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 묵둥인데 이 아이는 적심 안 돼요. 왜? 젤이 다 됐는데 무슨 적심을 해? 이봐. 그죠? 슈가 젤리 가격은 2만원. 완전 묵둥. 자, 그 다음에. 자, 슈가 젤리요? 자, 이 아이요. 제가 적심했어요. 그래서 군생이 다 나왔어요. 자, 이 아이가 슈가 젤리죠?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14.5cm 포트가 3만원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세상에. 이게 자연자구예요, 자연자구. 자연자구. 한 번만 적심. 얘는 지금 자연자구잖아요. 이렇게 포스 큰 아이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가격이 얼마예요? 짠짠짠. 아, 이 아이는 그래도 비싸지 않네. 15만원. 아, 이거 사실라고? 아이고, 아, 부는 따로예요. 부는 5만 5천원짜리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슈가 젤리 가격은 15만원. 얘는 15만원이고 얘는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이 이게 슈가 젤리예요. 이 양반 얼른 와. 1년 돼가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작년에 제가 적심했던 아이. 얘는 적심을 목둥 갖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도 최고로 멋진 아이들, 최고로 좋은 아이들을 쭉 이어가고 그리고 제가 뒤편에 또 우리 집에 오면 이게 여기가 지금 명품가예요. 명품 매대. 뽀띠꼬숑. 그 키핑장에 계신 언니들이 전부 다 뽀띠꼬숑. 예, 자, 왜? 맞아요. 누구나 다 있다는 뽀띠꼬숑. 자, 10만원짜리가 8만원 뽀띠꼬숑. 자, 제가 많이 굳혔죠? 달달달 굳혔죠? 예, 아이고 선수예요. 손이 어떻게 마이너스 손인가? 마이너스 손인가? 자, 이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베로니카. 가격대 조금 저렴한 아이가 없어요. 자, 여기 있네. 18만원짜리 10만원인데. 예, 예, 이 아이. 베로니카 이름표. 햇살 오리지널 베로니카 이름표가 따라갑니다. 저희는 제가 만든 아이도 있지만. 아이고 맞아요. 그 분이 만들어서 저한테 공수해서 주십니다. 판매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표가 따라갑니다. 햇살? 어디 갔어 이름표? 여기, 여기 있네. 베로니카 햇살 오리지널이라고 써있죠? 이런 이름표를 이렇게 꽂아서 갑니다. 명품과의 명품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갑니다. 아까 소개했던 미라클이 35만원이에요. 아까 50만원, 10만원 소개했죠? 이 아이는 35만원. 자, 그리고 톰스텔 마리아요. 군생도 있고. 아유 세상에. 가격은 25만원. 야도 25만원. 아유 세상에. 야는 철화예요. 톰스텔 마리아 철화. 25만원. 실제로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 톰스텔 마리아이고 가격은 25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주에서 오신 분이 영상으로 오라클 보고 뿅반했다. 그래서 오라클을 구경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도 잠은 못 잘 것 같다. 왜? 꿈속에 나타나서. 오라클 10만원짜리가 8만원. 기가 막히죠? 예, 지금 식재된 아이 말고 요런 아이가 배송갑니다. 10만원짜리 8만원. 끝내주죠? 대단하죠? 멋지죠? 예. 자, 그리고 이어갑니다. 이 아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아이고 이 아이가 똑같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를 작파했습니다. 어머, 작파해서 만든 아이가 자, 이 아이 작품이에요. 자, 엘리자베스이고 오늘 모든 분이 많이 구매하셨지만 아직도 제가 만든 아이 남아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이고 5만원짜리 4만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입장이 야는 크고 배추잖아요. 야는 작고 짧잖아요. 작고, 짧고. 아이고, 세상에. 자, 봐봐요. 어머, 됐어. 이제 발 나오기 시작해. 엘리자베스이고 5만원짜리 4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미 밑에 여기 너는 출연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겨. 자, 수미 밑에는 맞습니다. 12,000원. 요 아이도 작년에 저희가 4개에 2만원에 판매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많이 1년동안 이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이쁜아이 뿡뿡 해서 키운 아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수미 밑에 하나만 하셔도 꽃이 1년, 아이 땡. 2년 땡. 최소한 쭉 볼 수 있는 아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세쿤다 바이넨시업 아이고 구독자님들 내가 저번 날 이 사진을 안 보았더만 또 주문을 안 했더만 자, 세쿤다 바이넨스 사진 갑니다. 물들면 이렇게 예뻐진 아이. 사실 저는 새로 받았잖아요. 신품, 옛날 품종인데 제가 몰랐던 거죠. 신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드신 농장 사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세쿤다 바이넨시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물이 들고 있잖아요. 여기는 참고로 저희 집 앞에 들어오는 입구의 노지예요. 여기가 지금 산더미요. 산마사를 25톤 트럭으로 받는 건데 아휴, 난 12톤인 15톤인 줄 알고 받아 아니요. 몇 톤이요? 저 1톤 차가 있잖아요. 1톤 트럭에 받는 줄 알았더니 25톤이 와갖고 우리 아기 아빠가 기절을 했어요. 이놈의 모래를 다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아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세상 걸 다 알겠어. 그죠? 세쿤다 바이넨시 자, 괜찮죠? 자, 어휴,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다 구경했어요? 세쿤다 바이넨시 빨리, 너 색깔나는 거 구경했어? 어머, 그려. 자, 어머,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세쿤다 바이넨시 이렇게 물들여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두 개만 가고 영상 마무리 하려 합니다. 여기요, 우리 집 노지예요. 자, 가르시아요. 구독자님들 진짜 멋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이 제가 농사짓는 공간에서 3만 원대요. 판매 완료입니다. 이렇게 이뻐지는 아기. 얼마요? 10만 원짜리 6만 원. 제가 분갈이 해갖고 굳히면 어떡해요? 기가 막히죠? 가르시아이고 대품입니다. 10만 원짜리 6만 원. 자, 이거 주문하시는 분은 꼭 6만 원짜리 달라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3만 원짜리는 다 없어요. 판매 완료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가르시아 10만 원짜리 6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요. 어머, 너 이름 어디 갔어? 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 가격 6만 원이에요. 예, 맞죠? 기가 막힙니다. 6만 원이면 제가 1년 전에 15만 원 주고 요보다 작은 아이 구매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예, 맞습니다. 6만 원. 자, 그 다음에 얘요. 라즈아가 완전 목동. 가격 2만 원. 자, 괜찮았죠? 라즈아가 목동. 완전 목동. 완전 목동.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몽가드니스 금요? 이제 예, 맞아요. 제가 얼마나 수도 없이 판매했었죠? 예, 판매가 거의 다 됐습니다. 3만 원짜리 2만 원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갈게요. 8888 마리아 금이 맞습니다. 세상에. 12cm 왕따시 커졌죠? 예, 요거는 이 차가 얼마예요? 아이고, 4만 원, 4만 원. 8888 마리아 금. 예, 5만 원짜리. 짝대기 있죠? 아이고, 기분 좋아. 짝대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로 포스나고 끝내주는 아이들만 소개했고요. 예, 가이아는 한정 수량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누어서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수량을 받지 못했어요. 자, 소음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고,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베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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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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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 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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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 형용 다음 소품 아멘